마포의 여덟 번째 작은 도서관, 용강동 작은 도서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양질의 도서를 선정하고 신속하게 신간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인데요. 지역 주민의 독서 생활화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최보슬 기자입니다. 지난 13일부터 용강동 작은 도서관의 본격적인 운영이 시작됐습니다. 마포의 여덟 번째 작은 도서관으로 조성된 도서관은 용강동 복합청사가 건립되면서 같은 건물 2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열람석 20석과 8,100여 권의 도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열람 공간 및 유아연람실, 프로그램실을 비롯해 다목적실, 테라스 등의 시설을 갖췄습니다. 도서연람은 무료이고 수수료 1,000원을 내고 회원증을 만들거나 마포군의 공공도서관 및 구립자근도서관에서 발급한 회원증이 있으면 2주간 대출도 가능합니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고 토요일은 오후 4시까지며 일요일과 법정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또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이용자 맞춤형 문화 프로그램을 기획해 독서와 연계한 각종 체험활동, 도서관 견학 및 강사 추천 강연, 독서 동아리 및 소모임 등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마포투데이 최호슬입니다.